20년 전에도 이랬어요. 20년 전에도 이랬어요. 오늘 아이돌이 인승반전된 종목을 알기도 못해. 지금은 얘기할 수 없잖아. 해체의 당시에. 충격의 시간이네. 재결선 반이 살 길이다. 간절했죠. 네이처이티가 지금 아무도 안하는데 왜 타도를 해야 장난치고 얘기해. 아 이거 장난 아니야. 나랑 방송 잘하네. Y디에서 뒤를 봐주니까 거침없네. 저런 생각도 하고 있어? 난돌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. 이거 올게요. 어떻게 방금 괜찮은데. 마지막 그 순간이 오면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얘기해줄.